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의 사람들, SNS 때문에 구설수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편이죠? 정말로 이번 정권의 사람들처럼 공지가 있는 사람들이 SNS에서 입을 놀리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구설수로 올랐던 적은 전례가 없던 일이고 특히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민정수석 시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보도자료를 해당 부처보다도 자신의 SNS에 먼저 공개를 함으로써 해당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조국이 어떻게 해당 자료를 SNS에 먼저 게시할 수가 있느냐면서 당시에 꽤나 논란이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SNS 때문에 크고 작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댔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SNS 자재령까지 내린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SNS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친여 성향의 검사로 일컬어지는 이문정 검사가 SNS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한 게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문정 역시도 자신의 생각을 SNS로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고 이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문정은 SNS로 입을 놀리다가 된통당하게 생겼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문정 같은 경우에는 친문 대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무죄 만들기를 함용받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문정을 감찰연구관으로 영전을 시켜주고 이후에 박범계가 이례적으로 수사권까지 주면서 일각에서 이문정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까지 낳고 수영생활까지 마친 한명숙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판결 뒤집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이문정이 한명숙 사건을 맞지 못하게 됨으로써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문정은 왜 한명숙 사건에서 자신이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이문정을 넣던지 말던지 그거는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문정이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배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문정이 불만을 품고 최근에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의 내부 논의 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외부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문정은 지난 4일날 자신의 SNS에 검찰 측의 재수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서 공소 제기하겠다라는 자신과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라는 대권 감찰 3 과장 서로 다른 의견을 충돌을 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일날 감찰 3 과장을 이 사건의 주인검사로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문정이 형사 입건을 해가지고 공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 혐의를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빵 동료 중에 한 명인 최 모 씨인데 이 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월에서 3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수사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검찰 측의 진인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작년 4월 달에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뒤바꿔가지고 자기가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검찰이 강요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고 이러한 진정서를 법무부에 넣었는데요. 그리고 최 씨는 작년 5월 달에 KBS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2011년에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작년에 자기가 했었던 한명숙에게 불리했던 그 증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시켜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검찰이 한명숙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 문정은 검찰의 위증교사를 주장한 최 씨를 법정 등에서 한명숙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최 씨에게 위증하라고 시켰는지 모의 위증교사 혐의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이 문정이 빨리 최 씨를 기소하려고 한 이유는 최 씨의 모의 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6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공소시효 만료 되기 전에 최 씨를 빨리 기소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뒤집어야지 한명숙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사건의 주인 검사인 허정수 대검감찰 3 과장은 이 문정하고 완전히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 씨나 또 다른 한만호 씨 감방 동기인 한모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가지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최 씨를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아니 한만호하고 지금 같이 감방 생활하는 사람이 최 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수자들도 있는데 한만호가 한 얘기를 들으면 다 똑같이 들었어야지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겠죠. 아무튼 뭐 해당 사건의 주인 검사는 허정수 대검 3 과장이었고 허정수 과장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6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 씨의 모예 위증교사 혐의는 지금 뭐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그동안 검토해 왔었던 이문정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고스란히 외부에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철환 안동 지청장은 이문정이 해당 사건의 의사 결정을 외부에다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망에다가 이문정 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박 지청장은 해당 글에서 검사로서 이문정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문정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어떤 사안이나 피해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대한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지청장은 이문정 연구관이 대검찰청 감찰 3 과장은 형사 불이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이권을 하여가지고 공소 제기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공개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이문정이 해당 사건을 페이스북에다가 게시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줘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이문정의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것이고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박 지청장의 말이 맞지만 해당 검사님께서 좀 관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착한 공무 누설이라서 괜찮죠? 우덜편이 공무 누설을 하면 착한 공무 누설이고 남이 얘기하면 나쁜 공무 누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이중 잣대가 현 정권의 스탠스인 것을 해당 검사님께서 잠깐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고 이거 말고도 많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인데 이문정 같은 검사 한 명이 공무 비밀 좀 누설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 지청장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문정이 공무산 비밀을 누설을 했으니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워낙 지금 내로남불이 굳어진 상황인데다가 반성 같은 거는 뭐 하지도 않는 양반들이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현재는 윤석열 총장까지도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친여 성향의 검사들은 더욱더 날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얼마나 더 검찰 조직의 개판이 될지 정말로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bitte. 다음 소식은 지금 좀 더 미술가巧